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라월 넘버원 인사관리 시스템 워크데이가 이야기하는 리얼사스라는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항선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빠르게 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하며 육성해야 합니다. 게다가 직원들은 동기를 부여받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원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의 업무 환경에서 인사 부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모든 임원들에게 확장 가능하고 유용한 인사관리 시스템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전자신문 오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글로벌 인사관리 시스템 강자인 워크데이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설계되고 개발된 리얼사스 인사관리 솔루션의 기술적인 차별성과 이를 통해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워크데이 코리아 수석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이신 박영진 상무님 자리였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워크데이에서 수석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박영진입니다. 고객분들이 워크데이의 기술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워크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아직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워크데이는 2005년도에 피플소프트의 창립자인 애닐부스리와 데이브 더필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는 HR 솔루션으로 알려져 있지만 파이낸스 그리고 분석 그리고 플래닝 등 다양한 솔루션을 고객분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HR 분야에서는 포춘 100 기업 중에 60% 이상의 기업들이 워크데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같은 어 매직 코드런트에서 선두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 상무님 오늘 강의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크데이가 2005년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가파른 성장을 하고 많은 고객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솔루션이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기술적 배경 그리고 고객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가 진행된 후에 선별해서 상무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또한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하여 경품도 보내드려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글로벌 넘버원 인사관리 시스템 워크데이가 이야기하는 리얼사스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워크데이가 지난 4년간 연속해서 갓트너 매직 쿼드런트의 인사관리 분야의 HCM 제품 리더로 선정되셨다고 하셨는데요. 아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예 그 비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의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도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요. 첫 번째로는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영하기가 힘들었고 2년마다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주관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2년 아니면 더 짧은 분들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핸드폰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시스템을 2년마다 변경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처지는 감이 있죠. 이 부분은 2005년도도 그렇지만 현재도 크게 다른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시스템도 그렇지만 데이터의 저장소들이 여러 군데에 파편화되고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찾더라도 그 정보가 최신의 정확한 데이터인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래된 버전을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제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IT분들도 그렇고 현업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만나 뵙게 되면 시스템을 한번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오랜 기간 동안 계획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한 이후에도 안정화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 작업을 하는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오래된 버전을 계속 사용하고 계세요. 이러한 세 가지 제약점은 워크데이가 만들어진 2005년도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워크데이는 클라우드 상에서 시스템이 계획되고 설계되고 만들어졌습니다. 워크데이가 클라우드 상에 시스템을 만든 이후에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추종하고 따라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제약점은 기존 온프레미스 앞에 보여드렸던 세 가지 제약점들을 그대로 가진 채 클라우드에만 시스템을 올렸다는 제약점이 있고요. 워크데이가 리얼사스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해소하고 클라우드 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되고 계획되고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회사들과 차별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태생부터 클라우드 솔루션이라는 점이 큰 장점이고 또 워크데이가 리얼사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리얼사스라는 게 무엇인가요? 네, 리얼사스를 얘기하는 가장 큰 구분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멀티테넌트입니다. 이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여러 고객들이 동일한 플랫폼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시스템들은 동일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지 못하고 기존의 고객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에 맞춰서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 그 부분은 리얼사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고요. 두 번째는 표준화된 플랫폼에 시스템을 올리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전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리얼사스를 얘기하는 두 번째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도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고객이 사용하는 그런 성능까지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리얼사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솔루션들이 클라우드 솔루션이고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솔루션과 어떤 차별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에서 제가 리얼사스를 워크데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하고 맵핑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의 테크놀로지 플랫폼에 의해서 워크데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들이 표준화된 하나의 시스템을 공유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워크데이가 얘기하는 파워 오브 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고객들이 하나의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의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업그레이드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워크데이는 1년에 두 번, 3월, 9월 모든 고객이 동시에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얘기를 할 때 많은 고객분들이 우리는 업데이트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할지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워크데이는 업데이트 세이프,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기존의 고객들이 저장해놓은 데이터와 설정해놓은 컨피규레이션은 모두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고 새로운 기능들만 추가되는 안정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고객들이 새로운 기능들을 1년에 두 번씩 누리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지보수입니다. 모든 고객들이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아키텍처를 공유하고 단 하나의 버전만 관리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유지보수도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워크데이는 이 절감된 유지보수 비용을 새로운 기술에 R&D에 투입하고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능 보장입니다. 연말, 월말, 분기말 이런 식으로 평가나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즌에 인사 시스템이 온프레미스 시스템들에서는 많이 느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데요. 워크데이에서는 클라우드 상에서 이런 구조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부하가 걸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을 많이 할당해서 엔드 유저들이 어떤 속도에 느린 부분이나 사용량이 늘어나더라도 시스템이 버벅거린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트랜잭션의 50% 이상을 1초 내에 처리하겠다. 워크데이가 그만큼 성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저희 계약서 내에 고객에게 이런 서비스 레벨을 보장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저희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부분들을 저희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워크데이가 2005년도에 클라우드를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만든 저희의 원칙 중에 첫 번째는 파워 오브 원, 단 하나의 버전, 단 하나의 SLA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두 번째는 일반 컨슈너, 페이스북이나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시스템과 동일한 그런 유연한 아키텍처를 만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나오는 기술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고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게 워크데이의 세 가지 원칙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타사의 어떤 경쟁, 클라우드 솔루션과는 기술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리얼사스인 워크데이 솔루션의 기술적인 차별성 혹은 기술적인 우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을 지금 보여드린 세 가지 원칙에 대비해서 하나씩 좀 풀어나가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파워 오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고객들이 단 하나의 버전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34 버전으로 지금 서비스가 제공 중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의 소스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플래닝을 하거나 일반 고객, 일반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데이터 소스가 하나이고 이 장점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 하나의 시큐리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담당자가 여러 가지의 시스템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했고요. 그래서 하나의 보안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매우 신뢰성 있게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세 번째 장점이고 마지막으로는 워크데이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가장 엔드 유저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 랩탑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경험과 그리고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경험이 동일한데요. 지금 밀레니얼들은 핸드폰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 그리고 특히 C레벨 분들도 매우 바쁘기 때문에 인사나 기타 시스템들의 업무를 태블릿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워크데이는 일반 랩탑과 모바일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를 언제 어디서든 처리할 수 있고 또 데이터도 언제 어디서든 시스템에 넣을 수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매우 큰 파워 부원의 장점입니다. 이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원소스 포 데이터라는 것이 고객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다음 장표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로 시스템들이 나눠져 있죠. 일반 사용자들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시스템 그리고 리포팅을 하기 위한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더 고도화된 분석을 하기 위한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세 곳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 간에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인한 어떤 지연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소스가 여러 군데 있다라는 건 이 데이터의 정합성이나 실시간성을 시스템이 항상 보장해줘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 시스템마다의 보안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각 보안 규정에 맞게 각각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보면 어쩔 때는 인사팀에 있는 신입사원이 실수로 전 직원의 인사 정보, 평가 정보나 아니면 연봉 정보를 실수로 유출했다 이런 사건들을 어쩌다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워크데이 안에서는 데이터 소스를 하나로 관리하고 그런 보안에 관련된 규정들도 시스템에서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처리하는 데이터 그리고 분석을 하는 데이터가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정보가 지금 최신의 정보인가? 아니면 내가 상사에게 보고해야 되는 이 정보가 제일 정확한 데이터인가? 의심할 필요 없이 바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의 규칙으로 싱글 소스에서 데이터 규칙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하게 우리 안에 있는 데이터가 보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컨슈머 인터넷을 착용해서 저희가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링딘, 에어비앤비 모두 워크데이를 사용하고 있는 지금 고객들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넷플릭스의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사용자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저희가 집에서 넷플릭스를 볼 때 어떤 체감적으로 속도가 느려졌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워크데이도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늘어나거나 사용자가 늘어나도 안정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장할 수 있는 저희가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로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글이나 링크드인과 비슷한 구조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UX가 만들어져 있어서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도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안에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시스템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고 그걸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리치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위해서 설계된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3월과 9월, 워크대인에 1년에 두 번씩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고객들에게 새로운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주말에 주로 저희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3시간 이내로 다운타임이 3시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업데이트에 대해서 잘못돼서 하루 이상 업무를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요. 저희의 목표는 2021년이 되면 다운타임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여내서 고객이 더 만족도 있게 언제 어디서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워크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전부터 지금 저희가 34버전이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나 기능들을 워크대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혁신적으로 고객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기반으로는 많은 M&A를 통해서 저희 워크대가 다양한 기술들을 저희 안에 내재화해서 고객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외부에서도 저희 워크대 시스템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고 저희가 퓨처 50에서는 1위 기업 그리고 포브스에서 얘기하는 가장 세계에서 혁신적인 기업의 2위에 선정될 만큼 저희가 HCM 파이낸스 회사이지만 그런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택 기업들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기술 회사라는 점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기술적인 베이스를 탄탄하게 가져가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워크대 솔루션의 기술적인 차별성을 실제 기업들이나 사용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기술적인 우위에 대해서 저희가 한 걸음을 좀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는 파워 오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파워 오브 원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소스를 하나로 관리한다. 그리고 보안 모델도 단 하나, 사용자 경험도 하나 그리고 커뮤니티도 하나로 관리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요소들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우선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워크대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시스템들은 저희가 소위 알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이나 MySQL과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는데 워크대는 그런 한계점을 없애기 위해서 오브젝트 데이터 모델이라는 워크대이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냈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데이터 소스는 많을수록 관리하기가 힘들고 유지 관리하기에 비용도 많이 들고 제약점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분석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여러 가지 저장소가 발생하지만 저희가 만나본 다양한 현업의 분들의 PC 속에도 엑셀 파일이 많이 저장돼 있죠.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중요한 업무를 할 때 어떤 데이터가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지? 이게 맞나? 틀리나? 최신의 데이터가 맞나?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대이는 기존의 이런 데이터 구조를 가져가지 않고요. 오브젝트라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데이터 모델이 워크대이의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데이터에는 메모리 상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접근하거나 조회하거나 어떤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랜잭션 데이터, 그리고 리포팅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소스가 단 하나에 존재해서 모든 데이터가 모든 분석이나 내가 하는 업무들이 실시간에 가장 정확한 데이터라는 것을 워크대이 안에서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T에 계신 분들은 궁금함을 갖고 계실 거예요. 메모리 라는 건 휘발성 저장소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날아가면 우리의 정보는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실 텐데 그 변경된 데이터나 아니면 문서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동영상 이런 각 데이터의 목적에 맞게 워크대이가 퍼시스턴 스토어 내에 모든 데이터를 다 안전하게 저장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들은 모두 AS256이라는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기존의 시스템들은 노직과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워크대의 오브젝트 데이터 모델은 이 노직이나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서 관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로직을 통해서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워크대이가 이야기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라는 것들이고요. 이런 로직을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기존에는 RDBMEMS의 루트 권한으로 직접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이런 것이 가능했다고 하면 워크대이는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의 데이터를 기존 시스템들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내가 시스템 안에 있는 정보를 변경하고 싶을 때도 항상 저런 로직에 따라서 변경하고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찾는 방식도 기존 시스템에서는 어떤 쿼리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그런 스킬이 필요했다면 워크대 안에서는 직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서 조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컨셉츄얼하게는 대충은 알겠는데 내가 정확하게는 내가 어떤 베네핏을 느낄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주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워크데이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으로 보시게 되는 화면이고요. 저희가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는 이 환경은 지금 워크데이에 있는 전 세계의 모든 고객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특징은 이제 검색이 있죠. 워크데이는 구글이나 그런 환경하고 비슷하게 내가 하고 싶은 업무를 이 검색을 통해서 다 찾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메뉴가 없네.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메뉴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메뉴가 없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그런 컨수머를 대상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봤을 때 특정하게 메뉴가 없는 것처럼 워크데이도 직관적으로 이런 내가 필요한 업무들을 할 수 있게 UI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 제가 로건 맥릴리라는 사람으로 지금 로그인을 했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건 맥릴리로 들어오게 되면 이 화면에 액션이라는 버튼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워크데이는 데이터를 로직으로 접근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양한 로직들을 이 액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회하실 수가 있고 내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하는 모든 업무들은 이 액션 안에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라는 것에 의해서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실 때 약간 회색으로 된 플레인 텍스트도 있지만 파란색으로 된 글씨가 있고 파란색으로 가게 되면 약간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방금 전에 제가 눌렀던 것과 동일한 액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서 내가 이 액션을 누르게 되면 이 정보와 연관된 로직들 또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워크데이는 별도의 매뉴얼을 제공해 드리지 않고 내가 들어간 화면에서 내가 하고 싶은 액션들을 바로 즉시 즉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그업 맥릴로 들어왔지만 이 사람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조직도로 또 바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조직도로 한번 넘어가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사용자분들께서 시스템을 보시면 그리고 조직도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하나에 대한 Z파일 같은 그림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그림을 캡쳐를 해서 보고서에 넣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워크데이에서는 이 보고 계시는 조직도 마저도 하나의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팀에 대해서 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액션들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로직들이 주르륵 나오게 되고요. 이 안에서도 내가 어떤 하고 싶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한 조직뿐만이 아니라 이 조직도에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바로 즉각적으로 액션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을 하나 보실 텐데 일반 조직도와 다르게 여기에 이 조직이 가져가고 있는 KPI가 나타나게 되죠. 이 KPI도 조직도를 통해서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이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조회하는 것도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KPI가 정리되어 있는 대시보드로 즉각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조회라는 게 제가 어떤 매뉴얼이 필요 없이 하나하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대시보드 안에서도 이 직원 수 38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C레벨 분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질문을 하죠. 이 숫자는 뭐야?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야? 그러면 또 나가서 한두 시간 있다가 들어가서 이 정보는 이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워크데이 안에서는 이 숫자를 누르면 즉각적으로 이 숫자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서 도출된 건지 바로 조회할 수가 있고요. 이 들어간 숫자 안에서도 이 두 명은 또 누구지? 라고 하게 되면 이 두 명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생성되게 됩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도 유사하게 구현은 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완성도가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워크데이는 그런 제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RDBMS 방식에서 오브젝트 데이터 모델 방식으로 데이터 관리하는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일반 고객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익숙하면서도 직관적인 UI 환경에 그리고 데이터 활용의 유용성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와닿는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러 기업들이 사용하고 계실 테지만 대표적인 고객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쯤에 컨슈머 네트워크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앞에 보여드린 모든 회사들이 워크데이의 고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고객 사례를 워크데이 직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 고객의 말을 통해서 듣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 중에 대표적인 IT 기업인 넷플릭스의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투 jagoming상연결 Club 혹시 인터넷이 가능하ispers ngo 상승 전 Mamari을 겪고 Workday is helping us achieve that by scaling our resources. One of the main reasons we chose Workday was because it's in the cloud and it's multi-tenant SaaS. So there are a lot of other companies out there that say they're in the cloud, when in reality that's not true because it's mostly a hosted solution. So I came from a background in ERP that had siloed modules that exchanged data through interfaces. When I saw Workday's business process framework, I was completely blown away by it. It's a single business process that you can tailor to your business requirements from start to finish and we use it every day, we see it every day in action. We were on probably 11 separate applications across HR, payroll and financials. We migrated to Workday HCM in 2012 and then we actually migrated over to Workday Financials and Workday Payroll. So we managed to actually consolidate all those applications into Workday, a single application. Netflix, of course, is big on originals and every time we have a new original show or a new original movie, we have to create a legal entity for that company and set up the banking and everything. Again, that takes literally minutes to set up and add to a consolidated framework that we have. What Workday allows us to do is actually configure the statutory financials within the application itself, instead of the old process where we would export data and then use various consulting firms to actually get that work done for us. With Workday, I think the way we build reports and the way we share reports, we have become better partners with our finance team. There's no real silo between IT and finance. Now it's really one big team. One gig, Ben Laden. One gig, Ben Laden. One gig, two gig scholarship Mmm. One gig, two gig, ten miles of the free media. One gig, one gig. One gig and two gig. 사실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이 더 민척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클라우드 솔루션들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리얼사스인 워크데이 솔루션들은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인사 시스템도 그렇고 인사 제도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정책이나 회사의 방향이 변경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시스템 안에 즉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크데이가 얘기하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로직,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라는 건 굉장히 유연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고객들이 즉시적으로 시스템에 우리 회사에 변경된 방향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넷플릭스 고객도 이야기했지만 워크데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는 워크데이가 제공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채용부터 보상, 평가,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성과에 대한 평가가 끝나고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과에 대한 시스템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그걸 보면서 또 보상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워크데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일관성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평가를 보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로 보상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연결성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기존 시스템과 한번 비교해서 보게 되면 기존 시스템은 어떤 이벤트가 있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제가 제 위에 상사에게 어떤 보고를 하게 됐을 때 승인을 하고 그 승인과 연관된 사람들이 노티피케이션을 받는 굉장히 좀 단순화된 구조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흘러가게 되는데요. 워크데이 안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고 다양한 업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액션을 하거나 아니면 레포트를 보고 내가 그걸 참조해서 업무를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문서를 만든다거나 투드리스트를 만드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비즈니스 프로세스 안에서 타스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백문이 부려일견이라고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워크데이 시스템 안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로그인을 했던 로그 맥룬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워크에 대해서 보고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데피니션이라는 걸 통해서 현재 기준으로 워크데이가 몇 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셨을 때 약간 좀 빠르신 분들은 좀 답답하다. 왜 저렇게 클릭 클릭해서 내가 하고 싶은 업무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창에서 바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데피니션 이렇게 치게 되면 제가 풀 텍스트를 치지도 않고 약간 약자 형식으로 넣는데 여기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데피니션이라는 걸 즉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많이 이 업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을 통해서 또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데피니션이라는 걸 들어갔고요. 조회의 기준은 오늘입니다. 이 안에서 오늘 기준자로 워크데이가 제공하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534개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데피니션이라는 것은 인사 업무를 하는 모든 프로세스들을 기본적으로 워크데이가 표준화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것의 장점은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프로세스로 시스템에 넣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워크데이는 500개의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제공해드리고 이 안에서 우리 회사의 특성, 우리 회사의 정책에 맞게 충분히 변경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워크데이가 고객의 비용과 시간을 전략해드리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제가 한두 개 정도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채용에 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하나하고요. 그리고 퇴직에 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디폴트 데피니션의 채용과 퇴직이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 옆에는 이 채용에 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또 작은 어떤 서브 그룹들이 보이게 되죠. 워크데이가 제공해드리는 건 534개이지만 우리 회사의 어떤 특정 부서에 맞게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에 맞게 이 채용이라는 것을 넓혀서 서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IT 부서는 쉽게 채용할 수 있게 채용의 단계를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 별도로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R&D 같은 부서는 직원들을 뽑는 게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R&D 채용, R&D로 또 하나의 서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쉽고 빠르게 변경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그런 방법들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채용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하나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드는 하나의 툴인데요. 보시게 되면 A, B, C, D 순서대로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순서대로 시퀀셜하게 작동하게 되고 만약에 미국에 있는 직원이냐 조건에 포함하지 않는 B 스텝을 그냥 넘어갈 수 있게 조건도 이 안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승인하고 공지를 받는 것을 떠나서 더 많은 액션들을 이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시스템들을 구현해 보신 분들은 코딩이 없네, 코딩하거나 어떤 그런 코드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보시는데 워크데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컨피규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우리 회사에 맞는 시스템을 하나하나 우리의 목적에 맞게 설정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이제 동작하는 것을 제가 하나 좀 예시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 로건 맥릴리라는 사람 옆에 수신남이라고 돼 있는 것을 제가 클릭을 해보면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하나하나 동작하면서 나의 차례가 되게 되면 그 차례가 됐을 때 나의 수신남의 어떤 액션, 어떤 행위를 하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들을 보면 우리 부서장님께서 박 대리 나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어떤 메뉴를 못 찾겠어. 나 이거 좀 도와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워크데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고 내가 해야 될 행위들이 수신함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내가 수신함에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될 업무를 바로 처리를 하면 되는 굉장히 쉽고 빠르게 직관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그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참조해야 될 데이터가 즉시적으로 이렇게 리포트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내가 이 리포트를 보고 내가 해야 될 업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로 넘어와서 설명을 드리면 방금 전에 보셨듯이 워크레이 안에서는 누가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슨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업무가 언제까지 끊겨져야 되는지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안에서 컴퓨그레이션을 통해서 다 정리를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이렇게 빨리 업무 환경이 변화하는 환경 내에서 내가 생각하는 정책, 우리 회사가 가야 될 어떤 일들을 즉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게 워크데이에 또 큰 혜택이 되겠습니다. 네, 500개의 표준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서의 정의라든지 그리고 또 굉장히 빠르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빠른 변경 사항도 순순히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솔루션을 도입할 때 어떤 솔루션이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보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하실 때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클라우드 도입에 있어서 고객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부분이 우리의 데이터가 과연 안전하게 저장되고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십니다. 워크데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든 데이터가 AS256이라는 강력한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식도 각 나라마다 정책이 다른데요. 워크데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이나 유럽, 특히 유럽에서는 GDPR과 같은 그런 정책들을 항상 준수하고 이제 그런 정책들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즉시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온프레미스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그런 정책들도 최신의 정책을 반영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최신의 대부분의 솔루션 기업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솔루션 안에 접목시키고 있어요. 특히 AI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업무의 효율성, 솔루션의 어떤 자동화를 통해서 효율을 높인 점인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신기술의 추가는 또 없나요? 네, 워크데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회사들에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새로운 기능들을 워크데이 안에 넣고 있는데요. 일례로 머신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즘은 정말 우리 회사의 필수 인재를 잘 지키는 것도 인사팀이나 회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회사에서 근무하는 그리고 그중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퇴직을 했었던 그런 패턴들을 워크데이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워크데이 안에 워크데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객 중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직원들이 어떤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퇴직을 염두에 두지는 않는지 퇴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이유를 통해서 퇴직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서 인사팀 사람들이 참고를 해서 인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직무를 맡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교육을 들으면 좋겠다. 내가 그리고 다음 넥스트 커리어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들을 추가적으로 수강하면 좋겠다라고 그런 러닝에 대해서도 추천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업들이 또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할 때 또 고려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기업 내에서는 하나의 솔루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워크데이 솔루션이 기존의 솔루션과의 연동이라든지 아니면 통합 부분에서는 어떤가요? 네, 구축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 인테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워크데이는 커넥터라든지 API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약간 좀 더 상세하게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워크데이는 퍼블릭 API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고객사에 있는 시스템과 타 시스템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API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급의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를 워크데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데이를 가입하시는 고객들에 있어서는 별도로 ESB를 구입할 필요 없이 워크데이 안에 파워 오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인테그레이션 툴을 사용해서 외부 시스템과 안전하게 연동하실 수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워크데이가 이야기하는 EIB라는 엔터프라이즈 인터페이스 빌더라는 툴, 그리고 워크데이 스튜디오라는 툴을 통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술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가지의 기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크데이의 리얼사스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성모님, 지금까지 설명하신 분들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이야기를 짧은 시간 안에 전달을 드렸는데 저희가 고객분들, 그리고 이 웨비나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가지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파워 오브 원입니다. 워크데이는 데이터 소스를 하나로 제공하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의 실시간성과 정합성이 보장된다는 부분 그리고 관리자가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하나의 시큐리티 모델을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일반 랩탑이나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우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시스템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커뮤니티 부분인데요. 커뮤니티에 대해서 아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워크데이가 1년에 두 번 업데이트를 할 때 모든 워크데이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런 기능들이 보강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얘기를 저희가 경청을 해서 100개의 업데이트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60개에서 70개는 고객의 소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기능들을 저희가 추가하고 있거든요. 워크데이를 기억을 하실 때는 파워 오브 원 워크데이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고객이 쉽고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회사다. 이 부분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웨비나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할까요? 그래서 워크데이에 CTO분이 얘기를 하신 건데 제가 워크데이에 근무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워크데이는 고객이 곧 레거시가 될 낡은 시스템이 될 것에 고객을 가두어두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내년이 돼도 내후년이 돼도 항상 새로운 기능들, 최신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워크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석훈님 말씀은 현재에서 미래까지 연결되는 솔루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박영진 상무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무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써져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왔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솔루션과는 달리 사스 솔루션은 각 회사의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나면 제일 많으니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워크데이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컨피규레이션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데모를 통해서 대시보드도 보여드렸지만 워크데이가 제공하는 대시보드에 템플릿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또 우리에 맞는 리포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작업을 보여드렸는데 우리 회사에 맞는 제도도 그렇게 쉽고 빠르게 코딩 없이 컨피규레이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 세계의 IT 기업을 포함해서 에너지 기업, 건설 기업, 다양한 산업의 선두 기업들이 워크데이를 이용해서 인사를 운영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런 클라우드이고 사스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라는 것은 약간 과한 염려다. 충분히 워크데이가 그 부분도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 같이 고민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 워크데이 사스의 데이터 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AWS, MS Azure 등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도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워크데이의 데이터 센터는 미국, 그리고 유럽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한국에서 워크데이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메인 센터로 하고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레담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백업 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AWS와 협업을 해서 AWS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서도 워크데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기적인 노드맵으로는 가져가고 있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워크데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시스템에는 직원의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와 같이 매우 민감한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워크데이는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앞서 워크데이가 고객의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1년에 2번 외부 감사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게 되고 그 감사 리포트를 워크데이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고객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객이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별도로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워크데이에 비용을 제공을 하고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보안 테스트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인사팀에서 IT 솔루션을 활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워크데이 솔루션의 장점 및 차별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질문 1번의 답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파워 오브 원인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소스를 하나로 관리한다는 것.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여러 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나 아니면 자료들을 뒤지지 않고 워크데이 안에 시스템에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를 조회한 그 조회한 정보가 최신의 가장 정확한 데이터라는 것을 항상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워크데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워크데이의 파워 오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일 중요합니다. 워크데이가 타사 HCM 대비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고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네. 모든 회사들이 자신의 솔루션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약간 농담 섞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식당에 들어가서 제일 유명한 잘하는 식당으로 들어가면 메뉴가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워크데이는 인사 솔루션 그리고 파이낸스 이 두 가지에 집중하는 회사입니다. 타사들을 보면 여러 가지 솔루션 제품 중에 하나가 인사 시스템이 되는데 저희는 인사 시스템과 파이낸스에 집중하고 있고 1달러를 저희가 벌어드리면 60센트를 R&D에 투자할 만큼 굉장히 R&D 투자 비율이 높습니다. 저희가 벌어드린 돈을 고객에게 새로운 기능과 그런 차별화된 솔루션으로 계속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워크데이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직원 경험이라는 화두는 HR의 방향성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HR의 개인화를 통해 직원 맞춤형 경험과 러닝 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HCM은 어떻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까? 이 부분도 다시 파워 오브 원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러닝이라는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이 되게 되면 그냥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아니면 인사팀에서 정해준 커리큘럼에 따라서 직원들이 러닝을 진행하게 되죠. 워크데이는 개인화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아까 전에 보셨던 내가 워크데이 접속했을 때 최초의 화면에 그것들이 보이게 되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업무들도 공지사항에 바로 뜨는 내가 들어가서 해야 될 것들을 바로바로 정리해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다시 러닝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평가를 받거나 어떤 그런 인사적인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을 때 내가 그 배워야 되는 과정, 수강해야 될 커리큘럼도 워크데이가 맞춤형으로 그 데이터 소스 하나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을 통해 레코멘데이션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맞춤형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을 해주신 분인데요. 전 세계에 워크데이 이용 기업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사용된다면 기업의 요구사항을 워크데이에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에는 제약이 없을까요? 오랜 기간 SAP나 오라클 등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업과 그 기업의 직원분들은 기존 시스템에 락인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사용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부담을 느낄 거라는 질문이신데요. 네, 이 부분은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커스터마이징에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고객분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 이면에는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자료 내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도 커스터마이징이 너무 많아서 다음 시스템으로 넘어갔을 때 이게 안정적으로 동작할지에 대한 보장을 못하고 계속 과거에 묶여있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워크데이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지 않고 말씀드린 표준화된 시스템 위에서 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그 원하는 고객의 특수한 요구사항들을 구현해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1년에 2번씩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좋지만 SAP나 오라클에 우리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워크데이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 직원들 잘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 사용자에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페이스북이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내가 페이스북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받았을 때 누가 알려주진 않잖아요. 저희가 보고 눌러보고 직관적으로 이 앱은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고 배우게 되는데 워크데이도 그러한 직관적인 UI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 이렇게 두꺼운 사용자 교육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먼저 들어가 보시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하나하나씩 찾아가시다 보면 아, 이 시스템 정말 쓰기 쉽다. 그런 피드백을 오히려 고객분들에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요. 워크데이에 저장되어 있는 인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머신러닝으로 데이터 학습 및 예측을 하는 경우와 그냥 기존의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인사 관리 방향을 계획하는 것 사이에 장단점이 어떤 것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워크데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워 오브 원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은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 하나 내에 들어가는 팩터들은 한 60개, 70개, 어떤 경우 100개 이상의 그 팩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의 장점이 되고 그 알고리즘이 돌아가면서 이 회사에 맞는 팩터들, 이 회사에 맞는 팩터들은 별도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결과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워크데이에 그 알고리즘이 절대적이다. 이 알고리즘 외에 다른 것은 틀리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사에서 우리 회사에 맞춤형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양쪽을 비교해 보고 인사 담당자분들이 더 좋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성인껏 답변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무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직접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워크데이가 어떤 솔루션인지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은 그 Q&A를 통해서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글로벌 넘버원 인사관리 시스템 워크데이가 이야기하는 리얼사스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일주일 내에 영상과 발표 자료를 올쇼TV에 업로드됩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